안녕하세요. 조하나팀. 일의 좋아요. 저번에 제가 엄마이랑 같이 25주년에서 음식을 먹어서 엄마는 너무 좋아해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맛있는 한국 음식 있을까요? 그러면 엄마는 진짜 한국 음식을 아예 안 먹어봤어요. 뭐 한국 음식에 좀 더 도전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좀 살살하니까 따뜻한 거 좀 당겨서 혹시나 홍콩에서 따뜻한 한국 음식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감사했거든요. 홍콩에서 한국인 요리는 칼국수 집 열었어요. 오늘은 그 칼국수 집에 한번 가볼게요. 그래하면 저도 칼국수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지금 갑시다. 우리 갑시다. 엄마, 당신은 한국 음식을 먹는데 한국 음식을 먹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요? 그렇게 먹어요. 당신은 저번에 있는 음식을 먹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 음식이 먹어요. 그래도 그래도 좋고. 그럼 이번에는 그 음식을 먹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요.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른 음식을 먹어요. 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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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을 먹고 싶은데 젤리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젤리 쓰는 거 좀 괜찮아서 그래서 다음에 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근족 현지 식단에 가봤어요. 밥과 함께 메뉴가 나오는데 산산한 양의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예요. 살짝 똥같이 조문점 같은 느낌이에요. 애프타이저로 크림스프나 토마토스프와 레몬차를 주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여기 빵을 왜 베개처럼 포싱포시 할까 생각했어요. 저는 빵을 수부에 찍어 먹는데 입에 맞았어. 물론 저는 탈트한 거 좋아서 아이스밀크티 시켰어요. 엄마는 토마토 돼지고기 국밥 시켰어요. 아빠는 호주 소고기와 돼지고기 파스타를 시켰고 양도 많았는데 순시간에 다 먹었어요. 고기는 부드러우고 홍콩답지 않고 좀 매콤했어요. 식비는 약 65홍콩도로 가성비가 좋아서 만족했어요. 식사 후에 수식으로 에코오프 먹으러 갔어요. 50분 기다려야 돼요. 미쳐나봐. 미쳐나봐. 나 왔어. 드디어. 맛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칼국수 못 먹어서 오늘은 또 칼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칼국수 너무 맛있었어요. 칼국수 먹으러 갈게요. 칼국수 먹으러 갈게요.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산도수는 뭐예요. 한국의 수식이. 한국의 수식은요. 뭐예요? 한국의 수식. 이 정도는? 저는 타파라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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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거 이거 제ителей에 한참에서 한참을 예약하는걸 오늘 요구의 이런 물 2분 만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2분 만에 1분 만에 들어요 여러분이atured과 1분 만에 다른 물 1분 만에 60분 만에 사용할 수 있는 물 1분 만에 이 분신에 물을 넣어 이 물이 너무 맛있어 물이 너무 맛있어 물이 너무 맛있어 물이 너무 맛있어 이거 랄지? 아니, 이거 랄지? 조금씩 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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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죠? 네. 그죠? 너 먼저 드세요. 너 먼저 드세요. 맛있어? 소금 쩌이 소금 쩌이 조금 더 맛있게 먹었죠 마지막에 두 번째 치킨은 나중에 먹은 뱅이라는 점이 필요합니다 뱅을 먹을래요 뱅을 먹을래요 치킨이 좋아서 뱅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치킨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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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을 끓여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잘 먹기 전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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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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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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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